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무상증자 일단 증자는 주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자본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주식수가 그러면 그 늘어난 주식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 주주들한테 돈 안 받고 그냥 나눠줍니다 그냥 나눠줘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즉 주주에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기 때문에 무상 그 다음에 자공금이 늘어서 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무상증자를 어떤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냐면 일단 재무상태가 변화합니다 이 무상증자의 가장 큰 의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본계정 중에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되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따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우리는 자본 잠식 걱정할 필요 없이 잉여금이 충분해 그래서 그 잉여금 중에 일부를 자본금으로 빼도 우리 회사 잘 나가 괜찮아 라는 거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잉여금이 충분해야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 요 3번하고 4번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요거 개념만 살짝 보겠습니다 주식수가 많아진다 그랬죠 근데 주식수가 많아진 만큼 주가는 내려가요 그래서 유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많아진 만큼 주가는 내려가서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나 자본금 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금 천만 원은 주식수가 만주에다가 액면가가 지금 천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액면가에서 주식수를 곱하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기업을 운영을 잘해가지고 잉여금이 얼마가 쌓였냐면 4천만 원이 쌓였어요 잉여금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이죠 뭐 다른 자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런 거 다 재해버리고 그냥 이 두 개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이니까 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잉여금이 충분한데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 보다는 배당으로 나누는 거 보다는 이 4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좀 더 공고하게 우리 회사에 좀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잉여금을 자본금 쪽으로 이렇게 좀 넣고 싶다는 얘기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인데 어느 쪽이 좀 더 회사에 더 밀접하게 갖고 있는 돈일까요 그렇지 잉여금보다는 자본금이 회사가 좀 더 절실하게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코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돈이 자본금이란 말이에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자본 잠식에서 봤지만 점점 회사가 경영을 막 안 좋은 상태가 있어 가지고 잉여금이 다 까지면 잉여금이 다 사라지면 할 수 없이 나중에 자본금을 내놓으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좀 더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돈이 뭐에요 자본금이 되는 거에요 왜 잉여금은 배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잉여금도 충분하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무상증자 이때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주주가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한 줄을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100줄을 가지고 있으면 100줄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100% 무상증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1대1 증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주당 몇 줄을 무상증자 한다 한 주당 두 줄을 무상증자 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주면서 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돈은 안 받아요 어떻게 그냥 주식만 나눠주는 거야 주식만 어떻게 지금 주식이 만주였는데 이거를 2만주 만주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2만주로 두 배로 늘렸죠 두 배로 늘리면서 주주들한테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주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100주 주고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1000주 주는 거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주식수가 2만주로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은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액면가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어떻게 그렇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이 잉여금의 1000만원이 자본금에다가 이렇게 편입이 된 거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본금은 10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자본은 어떻게 똑같아 자본은 5000만원 5000만원 똑같아 왜 왜냐하면 이 잉여금과 자본이 둘 다 자본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위치만 바꿨기 때문에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상증자를 해봤자 자본의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순자산의 변화가 없다고 쳐서 우리가 무상감자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그러니까 무상감자를 우리가 형식적 감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형식적 증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상증자도 그래서 이거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니까 자본금은 증가한다 그런데 자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회사의 순가치는 그대로라는 얘기에요 자본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항목 뭘 보려고 했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본 잠식 걱정할 필요 없이 잉여금이 충분히 있다고 외부에게 어떻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잉여금이 4천만원 자본금 1천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2천만원 잉여금 3천만원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자본 잠식 되기가 쉽습니까 자본 잠식 되기가 쉬운게 얘가 자본 잠식이 되기가 쉽죠 왜 얘는 경영을 잘못해서 3천만원 날리면 그때부터 자본금 까먹으면 자본 잠식 되는거죠 근데 봐봐요 이 상태에서는 4천만원을 날려야지 그제서야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느게 자본 잠식이 더 쉽다는거야 이쪽이 자본 잠식이 더 쉽다는거에요 왜 이거 3천만원 날리면 3천만원 날리면서부터 자본 잠식이 시작되고 얘는 4천만원부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다는거야 잉여금 이정도 내가 빼가지고 자본금 쪽으로 너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런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그런건 없어요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다음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볼건데 어 요 어 그 무상증자가 또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주식수가 많아졌죠 주식수가 많아졌어 그죠 주식수가 많아졌는데 주가는 내려가서 뭐가 커지자면 유동성이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요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 한번 봤냐면 액면가만 살펴봤죠 근데 만약에 이때 주식이 얼마였냐면 한주당 만원이었다고 쳐봐요 만원이었다고 그러면 만주였던걸 이만주로 만들려면 우리가 다음시간에 배우겠지만 주가는 만원에서 오천원으로 요게 두배가 됐듯이 반토막이 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사기가 더 쉽다는 얘기에요 선생님 왜 사기가 쉬워지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거 있잖아요 가령 초코파이 있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여기 10개 들었어요 10개 10개 들었는데 이거 하나에 천원이에요 천원 그럼 이거 만원 아닙니까 요거를 초등학교 앞에서 이걸 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거 만원이 없잖아요 만원이 있다고 해도 애들이 게임하겠지 이거 뭐 게임이나 다른거 하겠지 이거 초코파이 한통 사먹겠습니까 이게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야 이게 하나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초등학교 앞에서 팔 때는 어떻게 파는게 좋아요 그렇지 봉지를 뜯어 그래가지고 10개에 10개에 만원 받는게 아니라 그냥 한개에 천원 받는거에요 한개에 천원 받는다고 그래서 10개를 만들어버리는거죠 한개의 박스를 10개를 만들어버리는거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천원 내고 사먹을 수 있겠죠 그런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내려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주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거를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만원짜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더 시장에서 사기가 되게 편해지는거에요 가격이 작아지고 수량은 많아지니까 수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는거에요 사기가 편하다고 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주식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걸 못사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주식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 주식 한주당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요런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거죠 그러면서 봐봐요 주가가 지금 내려갔죠 주가가 내려가고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3번 4번은 다음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상증자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무상증자는 재무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더라 그죠? 자본 안에 있는 자본 안에 있는 계정인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뭐는?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줘요? 일단 자본장식 필요 없이 자본장식 걱정하지마 우린 잉여금이 충분해 라는 신호를 주면서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내려가는 유동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무지하게 재밌죠 그죠? 원래 주식이 좀 회계적인 지식이 좀만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고 선생님 너무 재밌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상증제에 대해서 뭐를 위주로 제가 살펴봤냐면 요거를 위주로 살펴봤죠 우리가 요 자본금을 자본금과 자본의 변화 때문에 액면가를 위주로 액면가와 주식수 위주로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위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시가총액 아까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서로 비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시가총액은 뭐 곱하기 뭡니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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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